Q.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궁금한거 못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앰플 아이브로이드 특집 5탄이죠 복스의 기타 앰플 AC15C1의 다양한 사운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 브라이언 메이 토파이터스 엘비스 코스테로 이메진 드래곤즈 이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다른 사운드와 장르의 음악으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들은 모두 복스 앰플을 즐겨 사용하는 뮤지션이라는 점이겠죠 오늘 앰플 아이브로이드 특집에서는 복스 기타 앰플 AC15C1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사용한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깁슨을 대표하는 두 모델인 레스폴과 SG를 사용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크랭크업 되기 전 클린 사운드, 리버브 사운드, 트레몰러 사운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구요 크랭크업 된 후에 클린 사운드와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업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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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앰프 라이브러리 특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수록 뭐랄요. 뭐랄까. 다시 한번 수면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AC15, C1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